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대덕전자고요 네 31000원에 비중 20%인데 통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음 내려오면 하셔도 되고요 안 내려오면 이 정도는 좀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1000원대 같으면 네 20% 정도 오래되신 건 맞아요 오래되셨던 것 같고 한 5개월 정도 왔었는데 최근에도 올라가다 좀 멈췄잖아요 근데 저는 기판 쪽은 괜찮습니다 홀딩하시고 대덕전자 쪽 관련된 부분 또 뭐 메모리 쪽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관계사의 흐름도 괜찮고 그리고 자동차 쪽이 시스템적인 부분이든 뭐 나쁘지 않아요 기판 쪽은 지금 오히려 이 조정이 오는 거를 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20% 비중 때문에 이제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비중이 20%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면 내려갔었을 때 조금 압박감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있으면은 아 싸게 내가 더 살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격대는 24,300원까지 시장 때문에 혹시나 지금 한 7% 정도 현재가에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쪽으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? 네 기판 쪽은 괜찮습니다 대덕전자는 다른 기판주들이 뭐 CXL이다 뭐 이슈 받아가지고 급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얘는 그쪽보다 뭐 삼성전기나 자동차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불러들어오고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이런 쪽 얘기 나왔을 때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기판 쪽은 IT 쪽 지금 이 그 과매도 구간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얘는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거는 아래쪽으로 더 24,400원 아래쪽이라면 조금 늘리고요 지금 이 정도 폭은 좀 견디셔가지고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3,000원대 오면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급등성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급등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흐름성을 유지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?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행하시길 바랍니다